아, 용하사 성전의 24시간 강명의 빛을 받고 있었던 외가의 영가님들도 그동안 용하 미륵부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제가 친가 조상님을 천도를 해드리고 시가와 외가 조상님을 천도를 못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하사 성전에 24시간 강명의 빛이 충만한 용하사 성전에 시가와 외가의 영가 등을 매년마다 달아드렸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하사 성전에 24시간 강명의 빛이 충만한 이곳에 영가 등을 달게 되면 영가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또 그 업장이 소멸되어 육신의 형상을 전생의 육신의 형상을 벗게 된다면 그 영가님들도 스스로 알아서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도는 해드릴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영가 등을 매년 달아드렸고요 또 지장제일날 미륵부처님께서 매달 강명의 빛으로 용하사 불자님들 천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곳으로 우리 조상님들도 몸받아서 갔으면 환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에 노잣돈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미륵부처님께서 한평생 보살행을 하시고 매주 용하사 성전에 나오셔서 법문으로 설하셨기 때문에 몸이 많이 지치고 조금 몸이 안 좋아지셔서 좀 쉬셔야 되는 상황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처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마음은 좀 표현하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저희 용하사 불자님들이 법문비 용체를 올려드리면 부처님이 쉬시는 동안 쓰셨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일요일 날 신도회장님께서 용하사 성전에서 그 공지사항을 발표를 하고 바로 끝내는 순간에 저희 외가의 여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아이들을 보내서 저희 학원에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사촌 여동생이랑 아주 어릴 때 연락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연락을 하고 지냈고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저도 잘 몰랐을 뿐더러 그 외사촌 여동생의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여동생이 저에게 주는 그 법문비의 금액이 제가 용하 미륵 부처님께 쉬시는 동안 쓰실 수 있게 불자님들과 약속한 그 금액만큼이었던 거예요 그 금액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타이밍과 시기가 그렇게 맞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그 순간 제가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구나 아 용하사 성전의 24시간 강명의 빛을 받고 있었던 외가의 영가님들도 그동안 용하 미륵 부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쉬시는 동안 편하게 쓰실 수 있게 그 법문비를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한 조금 반성이 됐어요 저희 중생들은 미륵 부처님께 천도와 수계를 받고 나오지 않는 보살님들도 많잖아요 성전에 나오지 않고 모면하는 마음으로 내가 편하고 이제 힘든 고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전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속상해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영가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귀신이지만 어쨌든 부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후손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모면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중생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반성이 되면서 용하 미륵 부처님께 내가 받았던 은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고 앞으로 부처님께서 필요하실 때 제가 좀 더 열심히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 배꼴 난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하 미륵 부처님께서 법문하셨을 때 모면하는 중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킬 연애 연기가 아니고 인연 연애 연기로 끊임없이 후손이 용하 미륵 부처님과 연기를 하게 되면 후손이 계속해서 강명의 빛을 받게 되니까 그 계속해서 강명의 빛을 받는 원리는 조상 연가님께서 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에 끊임없이 미륵 부처님과 연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조상 연가님들의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 용하 미륵 부처님의 연기와 공사상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시구나 그때 한번 살아있는 공사상 대진리가 진짜구나 라고 한번 느꼈습니다